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세뇌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 혼자 끝까지 사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우리 아빠 진짜 개멋있는데 백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견례 중에 파혼 통보받았어요 아니 이 폭풍간지를 왜 모르는 걸까요 원제 우리 아빠 싫다고 파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랬네요 물론 이렇게 될 거라고 제 스스로도 조심스럽게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닥치고 보니까 마음이 참 씁쓸해서요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빠지만 남친 부모님의 눈에는 그래요 절대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 미사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포크 가수였어요 뭐 지금이야 미사리 라이브 카페들이 대부분 사라지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 가끔씩 건설 현장 비계 일을 하지만 이게 그거죠 건설 현장 주변에 막 난간 설치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걸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음악에 대한 꿈은 아직 가슴에 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매일매일 합주실에서 당신의 동료들과 연습을 하고 그래요 가슴 아래까지 내려오는 아빠의 긴 머리 예전에는 되게 찰랑거리고 엄청 매끄러웠지만 지금은 막 거칠고 백발도 성성하고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곱게 빗어가지고 매일 올려 묶고 다니세요 멋있게 저희 아빠가 머리를 풀고 외출하는 건 오직 하루 무대에서는 날 뿐입니다 평생 음악에 바쳤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그 생활고 때문에 세 번이나 이혼을 했거든요 되게 착하고 가정적이고 다정했고 얼굴도 참 잘생긴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 돈 버는 능력이 부족했는데 바로 이게 이유였고요 결국 아빠를 사랑했던 그 여자들 모두가 떠나버렸어요 객관적으로 우리 아빠가 남들이 보기에 절대 좋은 가정은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무려 세 번씩이나 이혼을 한 아빠 나이 50도 훨씬 넘은 그 나이에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장발을 하고 가죽 재킷에 부츠를 신고 등에는 기타 케이스를 메고 다니는 우리 아빠 무대에서는 끼가 넘치는 아빠 하지만 아직도 월세살이를 전전하는 우리 아빠 음악에 당신 모든 인생 전부를 갖다 바친 아빠 그러나 끝내 성공하지 못한 초라한 뮤지션인 우리 아빠 남친 부모님은 저희 아빠를 사돈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봐요 성경의 자리에서 아빠의 장발을 보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덜덜덜 떨리던 남친 부모님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듣기 좋은 말들로 포장했지만 그래봤자 이별의 말이 없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척 외롭고 쓸쓸했어요 오늘 밤 우리 아빠랑 두부찌개에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한테는 자랑스럽고 정말 멋진 아빠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빠의 그런 진가를 몰라주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번 주말 라이브는 꼭 아빠를 응원해야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빠는 저한테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댓글 1번 남녀불구 노후대비가 전혀 안된 부모가 있으면 결혼 상대로는 엄청나게 큰 하자가 있는 거죠 댓글 1번 되겠으니 맞아요 세상 그 누구도 배우자의 부모를 책임지고 싶어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능력도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거라곤 오직 건강한 제 몸뚱아리 하나뿐이니까요 2번 아빠에 대한 애절했으니의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그 책임에 남을 끌어들여선 안되는 겁니다 아빠가 인생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노후대비가 안됐으면 쓴이 혼자 감당을 해야지 애꿎은 남자를 왜? 설마 그런게 아니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고 상견네까지 갔다는 건 최소 시도는 해본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 쓴이 아버지가 최소한의 즉 사람된 도리가 있다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상견네 자리 당연히 머리도 자르고 단정하게 하고 나갔어야 하는 겁니다 꿈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하나밖에 모르고 사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절대 모를 리가 없거든 거기다 여자 셋을 떠나보낸 것도 모자라 이젠 딸내미 인생까지 조지네 아시겠죠? 상대방 부모 원망할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 가족 지키고 싶은 건 그 누구나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쓴이는 거지같은 지옥에 내 자식을 끌고 들여가려고 하는 그런 물귀신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내 댓글 그러는 너는 얼마나 똑바로 살길래 남한테 함부로 인생을 똑바로 못 살았다고 이런 아가리를 쳐벌리고 있어 꼭 돈 많고 좋은 직업에 노후 준비까지 다 돼 있어야 그게 인생 똑바로 산 거냐? 네 눈깔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늘어놓고 국민들 속이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 그놈들만 인생 똑바로 사는 걸로 보이냐고 그 더러운 아가리 함부로 벌리지 마라 쓰니 저도 남친한테 상처 준 거 되게 미안해요 근데 사랑할 땐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모르고 만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사람과 이렇게 기쁜 관계가 될 줄은 몰랐다고요 사실 청혼 받았을 때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이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결국 둘 다 상처뿐이고 원망도 미련도 없습니다 그분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냥 속상한 마음을 어디라도 좋으니까 틀어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3번 아이고 내가 다 속상하네 더 좋은 남자 만날 거예요 힘내세요 대댓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혼자 살아야지 만나기 누굴 만나라는 거야 정신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집 아들내미 등골을 뽑아먹으라고 아 그래 네 아들 줘라 네 아들 그럼 되겠네 4번 당장의 행색보다 무책임한 그 모습이 더 싫었을 겁니다 홀몸도 아닌 자식도 있는 사람이 생활고로 3번씩이나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가수의 꿈을 꾸는 정말 철이라고는 아예 하나도 없는 그 모습 말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면 노후 대비도 당연히 안 돼있을 게 불보도 뻔하고 그럼 내 아들이 그런 힘든 거지같은 길을 걸어가게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이랬으니 저희 아빠를 생각하면 제가 평범한 결혼 그리고 평범한 가정을 꿈꾸는 게 과욕이라는 걸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 이런 미래를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닥치니까 많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남친한테 상처를 준 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 아빠한테도 상처를 드린 게 너무 죄송해요 5번 저도 나이가 많이 넘어가고 나서야 옛날 어른들 말씀 사람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 말이 겨우 와닿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말이죠 태어날 때의 본판과는 별개로 그 연륜이 얼굴에 쌓이게 됩니다 어떤 태도로 생활을 해왔는지 눈에 흔히 보이는 거죠 이미 글 행간에 쓴이가 힌트를 많이 남겨두셨는데 쓴이 아우지 같은 한량들은 인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 눈에는 그냥 같은 사람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한 뮤지션인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행색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실패한 뮤지션이라 해도 마음을 고쳐먹고 일 열심히 하고 고생이 막 피어있는 그런 얼굴이었다면 상대방 부모도 절대 저런 반응 안 보입니다 실패한 인생도 모자라 겉만 번드르르한 가죽 재킷이나 또 긴머리니 이런 걸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이고 장가 보냈다간 우리 아들 고생시킬 헌하거든 그런 장인으로 보이는 거야 확정이니까 거기다 노후대비는 그냥 홀아버지니까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안 그러겠어요? 네 됐으니 저도 이해해요 어른들 눈에 우리 아빠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노후대책 안 돼 있고 평생 노래 안 되고 철없이 산 우리 아빠가 마음에 들리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이 아빠겠죠 그분들 원망 안 할 거고 남친도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고 있어요 그냥 마음이 씁쓸해가지고 어디에든 말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6번 되게 안쓰럽다가도 마지막에 아빠의 진가를 아무도 몰라준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다 역시 부전여전이구나 님아 진국인 사람은 말이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결혼 3번씩 안 해요 그리고 가정적인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가난으로 힘들어할 때 내 꿈이 더 중요하다면 꿈을 쫓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고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한마디로 이건 지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인데 그래도 딸내미라고 되게 열심히 포장질을 하고 있네요 하다못해 상견에 나갈 때만이라도 똑바로 했다면 나도 이런 소리 안 했을 거야 7번 재미있든 없든 밥을 굶든 말든 전화에까지 혼자 살면서 꿈을 쫓는다면 그러면 그건 낭만이죠 그런데 결혼 3번에 자식까지 있는 인간이 저런다고 이건 무책임함을 넘어가지고 그냥 악이다 악 역병 같은 거 8번 쓰니 아빠 책임감이 아예 하나도 없는 사람이네요 꿈 그래요 참 좋죠 그런데 평생 꿈만 꾸고 살 거면 결혼하지 말고 자기 혼자 살았어야죠 돈도 못 벌면서 결혼을 왜 해가지고 남의 인생을 망치는 거야 생업을 따로 하고 취미로 음악을 하면 될 일인데 세 번이나 결혼해가지고 남의 인생 줄줄이 다 망쳤네요 더군다나 사돈 이런 사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 같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9번 개 역겨우니까 제발 아련한 척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아무 대책 없이 나는 좋은 것만 하고 사냐고요 남들은 뭐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현실을 사는 줄 아세요 10번 책임감이라곤 아예 하나도 없는 개 백수 한량이 낭만 뮤지션으로 둔갑을 해버렸네 딸내미 덕분에 진짜 다른 걸 몰라도 딸내미 세뇌 하나는 진짜 잘 시킨 것 같다 쓴이가 참 착한 딸이에요 그래요 너희 아버지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다만 부탁이니까 남의 집 귀한 아들까지 그 시공창에 끌어들일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11번 남친이 받은 상처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만약 너희 예비씨 아버지가 네 아빠처럼 그 나이 처먹고도 정신 못 차리고 노래만 날랑날랑 부르면서 늙어가는 그런 아재라면 너는 어땠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사기당했다고 글 써 올리고 부들부들 난리가 났겠지 안 봐도 뻔하다 12번 예? 세상 사람들 있으니 아빠의 진가를 몰라준다고요? 아니 도대체 그게 어떤 진가인지 니가 설명 좀 해볼래요? 13번 자자 됐고 글썰리는 다짐합니다 나는 평생 아빠랑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결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올세살이 하는 우리 아빠 불쌍하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전세라도 옮기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14번 역시 이기적인 유전자 어디 안 가는구만 너도 이미 다 알면서 혹신하고 찔러본 거잖아 아닌 척하기는 제가 편집을 하다가 실수로 잘라버린 것 같은데 이 쓴이 아버지는 주말에는 공연을 하러 간답니다 미사리 카페 이런데 근데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노래를 부른대요 그 무대에 서가지고 저도 뭐 밤무대 생활을 해본 사람이고 또 뭐 조그맣게 해지만 또 지역에서 뭐 엔터테이너 이런 사업도 살짝 해본 사람인데 그러면서 보게 된 건데요 이게요 이쪽에 있다 보면요 꿈을 못 깬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원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나은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막 여겨져 쫓아다니면서 제가 언젠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겨우 진짜 아기들 모아놓고 우리끼리 그냥 꽁냥꽁냥 노는 이런 사무실인데도 바깥 같은 거 사들고 와가지고 자기 뽑아달라고 그런 아재들 진짜로 있었어요 아까 댓글에도 그런 말이 나왔죠 그래요 자기 혼자 살면서 그러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아니면 집에 돈이 오지게 넘쳐가지고 백수 한량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으면 누가 뭐라 해요 자기 꼴리는 대로 사는 건데 멋있는 거지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처자식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는 건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악이라고 봅니다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꿈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결혼을 안 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뻔히 알면서 아니 그래 백번 양보해가지고 한 번은 그렇다 쳐 세 번은 뭡니까 아마 남친 부모님도 그런 게 뻔히 다 보이니까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 사랑한다니까 이거 가지고는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요 아빠랑 행복하게 열심히 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